과일 Voorcage 나는 과일 가게 아저씨예요 우리 오늘 특별히 aims한 과일가게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과일가게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 소개를 시켜 줄게요 우리 먼저 여름 과일을 소개시켜줄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여름과일가게 수박 참외 그 다음에 우리 여름 과일로 종종 먹는 토마토 이거는 고추마 여기는 방울토마토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잘 나지 않지만 여름에 여름나라에서 많이 먹는 파인애플 이거는 바나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나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는 과일인데 만식해서 먹는 여기는 포도도 있구요 여기는 블루베리 이거는 키위도 있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생소한데 종종 보일 수 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어떤 과일들이 있을까? 노란색깔의 이거는 망고구요 여기는 체리도 있어요 다른 과일도 많죠? 우리 과일 가게에 와서 사고 싶은 과일들 꼭 사러 오세요 그러면 다음에 꼭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